두 번째 장을 놓고 왔습니다. 제가 예언을 해드릴게요. 이 착장 100% 엔카운트 단착이에요. 그리고 약간 엔카운트 이런 느낌이고 미키가 이런 느낌이에요. 너무 잘 맞았다. 어디야? 저희 오늘은 Forever 퍼포먼스 끝났습니다. 오늘 하루 또 너무 고생했고 저희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Forever 만감부!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안녕! 오늘 팀의 파리파. 혹시 맨쪽 파리일까? 제가 왜 이렇게 움직여주세요? 어? 맛있어? 이거. 얼른 일어나. 에이썬 나 뽀뽀해. 안녕! 너무 잘해. 원래 평소에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. 맞아요. 그 아리튜드 있어요. 아리튜드 있는 거. 안 좀 душ. 응? 아! 아 이거 한 마만 더 머리. 아 벌레. 아... 진짜 걸리려 봐. 뭐라고 하니. 자, 가볼게요. 자, 레디. 자 레디. 프레셔. 아우! 너무 잘해. 파루사리 친구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래도 일단 촬영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꼭 열심히 촬영을 했고요 벌레랑 다시 싸우러 가겠습니다 화이팅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! 나미 화이팅! 박박기 전에 턴 하면서 받자 칠기타 아 예쁘다 치키타 넘어갈게요 루카랑 치키타를 한번 마져볼까? 웃어볼게요 루카로 넘어갈게요 루카랑 멀리 보고 손 넘어갈게요 머리도 한번 쓸어볼게요 우와 아 예쁘다 멀리 한번 봐볼게요 원리 한번 보완적인 표정으로 들어볼게요 컬! 네 오케이 나왔습니다 아사랑 루카랑 라루는? 오!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콜보 촬영 다 끝냈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처음으로 뮤비를 찍어봤는데 이렇게 예쁜 야경과 함께 제7명 다같이 마지막으로 멋지게 끝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콜보 뮤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 남은 촬영 화이팅! 저희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죽겠다 화이팅 저기 나와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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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퇴근이 약간 잘 맞아 래미, 볼륨 업, 플리즈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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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미, 스톱 래미,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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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뭔가 있었으면 좋겠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아, 정말요? 아, 정말요? 고기만 해도 행복하시거든요 밥 밥 너무 맛있어요 진짜 갓 나온 토스트 음! 너무 맛있어 고기만 해도 고기만 해도 맛있게 고기만 해도 아, 진짜 공고기 고기만 해도 진짜 공고기